안녕하세요 행복을 만드는 여자 복덩 입니다 오늘은 아쉽고 얼큰한 고추장 두부 전거로 한번 할텐데요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들어갈 재료는 영상에 올리겠습니다 먼저 다시마를 넣고 끓이고 있었어요 쥐 된장 1스푼이요 고추장 2큰술 입니다 저는 쥐 된장이라 1스푼 넣는데 저는 간이 좀 간간하거든요 다시마는 이제 건져줍니다 이렇게 놓고 건지는게 좋은게 덩어리까지 된장 덩어리 같은거 혹시 있으면 건져지니까 저는 이렇게 합니다 끓는동안에 무 먼저 썰어줄게요 물을 좀 넣어주세요 끔찍끔찍하게 썰어줘요 이거는 청양고추라 잘게 썰어주시고요 반개만 사용할 거예요 양파 좀 넣어주시고요 순나물 좀 넣어주시고요 두부가 간이 돼야 되니까 청양고추 먼저 넣어주시고요 3분 정도 끓여주세요 고추 조금만 넣어주시고요 간은 이제 가감하시면 됩니다 마늘은 반스푼만 넣어주세요 면은 한 꼬집만 넣으시면 돼요 조금 넣는 거하고 차이가 납니다 멸치액젓 한 스푼 넣어주시고 이제 씻어놓은 청경채하고 숯갓을 이렇게 올려주세요 냄새가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파하고 고추 썰어놓은 것을 생크림을 나중에 넣어주고요 여기다가 건새호를 나중에 한 줌을 넣어줬습니다 넣는 거하고 안 넣는 거하고 틀리거든요 여러분 건새호 같은 거 있으면 꼭 넣어주세요 이제 완성입니다 맛있게 해서 드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